QQ 인류의 동영상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슈퍼주니어 디애니입니다. 우리 슈퍼주니어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드디어 저희 디애니가 미니 4집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열심히 작업과 열심히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러 나왔습니다. 중국의 앨범은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거 한번 해주세요. 제가 맨날 하던 중에서 이거 절대 안 까먹습니다. 기다리고 계시니까. 중국은 7, 8년이고 쫄깐하기로 했는데 시승수십수 조하려 intoxizes 이번 타이틀곡 배드는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는 선물을 드리려고 열심히 작업을 더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들으셔도 신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수록곡 오늘이 지나고 나면 설마 작업의 참여를 살짝 작사를 좀 그려봤어요? 네 살짝 써봤습니다 수록곡도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새로운 장지 Bad Blood 빨리 QQ인위에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